이제 저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.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뭐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군요. 그렇죠. 혹시 주위에서 이성 쪽이 아시는 분이나 뭐 이렇게 옛날 남친이나 여친이나 혹시 전화받으신 분. 남자? 남자? 남자는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되지. 할 수도 있지. 끝나면 안 보는 거 아니야? 봤으셨어요? 봤으셨어요? 어 뭐라고. 아이고 잘한다 이랬어. 정확한, 정확한 대답입니다. 아이고 잘한다. 아니 그렇게 좋냐? 그렇게 좋아? 그래? 그렇다는 거는 보는 사람으로 와야 하고 잘 모습이 잘 그려서 보여줬다는 얘기네. 그치?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네. 나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그러던데. 뭐라고? 언니는 좋겠다. 복 받았다. 그러던데? 너는 뭐래? 넌 주변에서? 제일 궁금해요. 그렇지? 제일 궁금해요. 너는 뭐래? 저에 대한 이런 그런 게 없고. 둘이 어떻게 되는 거야? 오영경 씨랑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이렇게만 물어봐요. 오영경 씨랑 어떻게 되는 거야? 뭐라고 그랬어? 근데 정확하게 아직 우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니니까. 그냥 나는 지켜봐 주세요. 지켜봐. 뭐라고 그러니? 현경아 너는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니? 너네 커플 보고. 우리 보고? 둘이 돈 벌려고 진짜 비즈니스를 벌어. 제가 잠깐 보도자료 좀 갖고. 보도자료 안 되고요? 여러분한테 보여줄 보도자료가 있어요. 자 이제. 어떤 서류죠?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약간 제보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. 이거를 이제 저희가 나눠드릴게요. 아직 보지 마세요. 자 주연 현우. 그리고 신의 연구원이라고 써있는. 그리고 지훈 성경. 이렇게. 자.